해가 서로 같은 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방정식이 있어요 우와 엄청 어려울 것 같아 싶은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 두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X랑 Y만 있는 게 아니라 A랑 B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문자가 6개나 있네요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런 힌트 해가 서로 같대요 여기서 구한 해랑 여기서 구한 해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똑같대요 이 힌트만을 가지고 이 A,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지금 보는 친구들 멍 때리고 저거 어떻게 부러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나면 바로 수학의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포기할 거를 포기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X랑 Y만 가지고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X랑 Y랑 A까지 있는 애 X랑 Y랑 B까지 있는 애 이런 애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 아 네 너 포기 너 포기 그럼 포기 안 한 친구 누구 있어요? 얘 어 얘는 어떻게 돼 내가 내가 내 선에서 좀 해볼게 어 여기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두 친구를 뽑아오세요 꼭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답 없이 안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뽑아 올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5I는 7이고 2X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13이라는 식이 됐어요 왜 얘네들을 연립해도 상관없냐 하면요 해가 서로 같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지만 해가 XY값이 얼마든지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세 개나 있는 거는 포기하고 문자 두 개만 있는 애로 가지고 오자 이게 첫 번째 수학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단계를 갖고요 일단 X랑 Y값을 한마디로 해를 구해내는 거예요 한번 구해볼까요? 우리 가감법은 열심히 다들 공부했죠 일단 ㄱ하고 ㄴ만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좀 맞춰야겠어요 개수를 얘를 두 배 해주면 좋겠죠 얘를 두 배 해주면 여기 4X 여기 6I, 마이너스 6I 여기는 마이너스 26까지 해결됐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가감법 소거하려고요 X를 없애려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서 11Y 7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6이죠 그래서 33이 돼서 Y는 3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Y만 얻으면 안 돼요 우리 X도 구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해 보면 Y에다 3 넣으면 4X 플러스 5, 3 15는 7이 되죠 그러면 4X는 얘 이사가면 7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X값까지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해가 뭐였다는 거죠? 그 서로 같았던 해가 X는 마이너스 2, Y는 3이었다는 거예요 자 1단계가 끝났어요 우리가 구했던 거 뭐예요? X는 마이너스 2, Y는 3을 어떻게 구해냈어요? 내가 할 수 있는 두 식을 뽑아서 연립했더니 구해냈습니다 그럼 얘 갖고 뭐 하면 되냐?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X, Y를 대입하면 A가 나오고요 X, Y 대입하면 B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? AX 플러스 Y는 7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다른 색으로 쓸까요? X에다 마이너스 2 Y에다가 3을 뿅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7이라는 A를 구하는 식으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2A는 4고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A를 하나 구해냈고요 두 번째 3X 플러스 BY라는 아가 내가 못 건드릴 것 같았던 이 식에다가 X를 넣어주고 Y도 넣어주면 B밖에 안 남아요 볼까요? 마이너스 6 플러스 3B는 9 어? 플러스 3B는 얘 이사 가면 15가 되겠네 3 곱하기 뭐가 15예요? 3, 5, 15죠 B는 5다라는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둘이 더하래요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?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이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긴 과정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답이었어요? 내가 풀 수 있는 식을 뽑아서 연립한 후에 X, Y를 구해라 대입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보시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불타오르네